자 본인 사주를 놓고 보니 내가 말주변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리고 말로도 뭔가 먹고를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얼굴을 내밀고 연예인처럼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 자체 얼굴은 안 나가지만 굉장히 우쌍이고 호감쌍이고 옷이 판화 치시고는 정말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될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우쌍이고 관상도 좋으시고 이게 나는 본인 사주는 말년으로 갈수록 뭔가 내 직함이 더 뚜렷해지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더 성공을 하고 이사주가 분명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뭔가 지금 선택하실 게 있어요? 자리를 옮기든 얼마 전에 회사가 지금 있는 회사 내에서는 진급까지는 제가 했거든요 잘하셨네 뭔가 자리 이동이 좀 있으시다 하는데 내가 왜 이 무당이 왜 말년으로 갈수록 나는 좋다 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히 깨달을 일은 있다고 하시거든요 사람 때문에 조금 상처받는 건 좀 있으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지 못했어 정이 많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좀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상대하고 하지만 내가 좀 상처를 받아요 이거는 있거든 그거 컨트롤만 잘하시면 그리고 잘못하다가 헛하다가 그러니까 잘못해서 여자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사진미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택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이 사주는 말년으로 갈수록 내가 돈도 지고 명예도 지고 성공의 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계절 타는 거 있으세요? 계절 그러니까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타는 거 기분을 얘기한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 때 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뭐 짚어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왜 그 무당이 왜 잘 될 거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이거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또 궁금하신 거? 한 세 가지만요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이 크게 굵직하게 두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혹시 관제나 소송 막 그런 건이에요? 금전적으로 제가 좀 사기를 좀 당한 것 같기도 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지금 좀 법적으로 좀 갈라선 상태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도 제가 좀 컨트롤이 좀 많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금전적으로 좀 힘든 것도 많았고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와이프가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집에는 있었는데 밖에 쪽에 담아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도 저도 사실은 많은 게 좀 있었고 해서 제가 좀 홧김에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이제 갈라사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물은 다 쏟아진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가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작년 말에 이제 9월쯤에 이제 서류 정렬이 다 된 상태에서 혼자서라도 빛나는 사주는 맞아요 내가 와이프 자리에 어떤 덕을 보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없으셔 본인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매겨 살려야 되고 한마디로 진짜 가장인 거지 근데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이미 본인 말대로 엎어진 물이요 다시 삼을 수는 없고 살다 보면은 큰 지장이 그렇게 오지는 않거든 어찌어찌 살아가요 그래서 근데 대신 다른 여자를 만나실 때에는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참하고 내조를 좀 잘하시는 분을 만나셔야 되는 게 맞아 밖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보다는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 그것만 잘해줘도 본인은 허허 하면서 여자를 되게 아껴줄 분이라고 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교가 많고 살림 좀 하고 그런 분만 잘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와이프가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고 그래서 좀 다툰 도움은 좀 많고 처음에는 결혼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해야지 않는 이상은 남이 나한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본인은 약간 참고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 욱 하거나 야 이러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가정을 유지해오신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조금 많이 참아오신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정 내에서 소리를 많이 내지는 않았다 내 의견이 되게 많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본인이 가깝증을 느끼셨을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나서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여자분을 만나셔서 그 여자분이 이왕이면 애교도 좀 있고 그리고 본인도 우쌍이시고 크게 모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안살림만 잘한다고 하면은 그 여자분이랑은 큰 티격은 없으실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52 지금 이제 58 내년에 52이시잖아요 53까지는 약간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냥 내 사주가 그 한 해에 그래요 라고 하는데 크게 지금 이제 뭐 금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큰 피해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내가 좀 잡음이고 내가 지나가야 되는 그냥 매맞듯이 그러한 거지 그것들이 지나가면은 또 분명히 본인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경험이었구나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활의 교훈을 얻으시는 분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는 게 맞는 거고 왜 사람이 맨날 운이 맨날 좋을 수는 없어요 해우년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잘 지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그거 한 두 가지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딸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딸 신경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다가 욱하고 하는 게 제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도 조금 없지는 않은데요 그걸 좀 많이 눌러 놓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딸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제 컨설팅 할 때나 뭐 다른 주변 지인한테 물어볼 때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본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면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딸이 네 사람 사람 여자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 딸이 내년에 이제 고3 끝나면 제가 이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어머님 댁이 이제 안양 쪽인데 이제 제가 금전점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내려가려 하는데 할머니는 그러세요 어디 살든지 상관은 없어 근데 본인도 이게 뭐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애를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처음엔 좀 괴롭혔어요 근데 돈만 잘 버시면 돼요 애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애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뭐 등록금도 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만큼만이 본인의 몫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님과 솔직히 굉장한 유대감이 있거나 이런 사이는 나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주 깊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하니 내 자식이라는 명분이 있으면은 기본만 해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학비를 내주거나 이럴 정도 그래서 야 너 돈만 벌면 돼 그냥 우리 할머니네 이런 거 돈만 열심히 벌어라 애는 애 사주대로 그렇게 갈 테니 그리고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도 안 나오지만은 사리분별 얘가 분명히 가능한 애거든 어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만 꾸리면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연이라는 게 자식과 첫째 예를 들어 둘째가 있으면은 첫째와 연이 더 깊은 부모가 있고 둘째와 연이 더 깊은 부모가 있고 그거는 자식도 이제 사주를 타고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따님과는 아주 큰 유대감을 쌓기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냥 기본만 내가 부모 자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계절을 타는 그게 약간 고질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고친다기보다는 그냥 관리를 계속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관리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 부분은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아서 관리도 내가 어느 정도 한다고 하시거든 그리고 그 인생에 조금 필요한 어떤 그 유동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뭐 등산을 하던 취미생활을 하던 그런 거는 꼭 필요하신 분이 맞아요 집에만 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 맞아요 집에 있는 건 별로 안 되는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나 동호회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취미를 가지셔라 네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이렇게 좀 사기도 당하고 또 그 와이프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업이 많구나 나는 업이 많다기보다는 아빠 스스로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계가 아니에요 또 경계를 하다가 금방 풀어버려 그거를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약진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는 힘듦들이지 한마디로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 사람한테 51 동안 그렇게 산 사람한테 갑자기 야가 지세요 하면 그거 못하거든 아빠는 대략 약게 내가 머리를 굴려서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시덥자는 농담은 아닌데 이게 알 수 없는 재미남들도 분명히 아빠는 좀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전혀 웃긴 얘기가 아닌데 아빠가 풀면은 뭔가 말이 좀 매끄러워지고 이건 말재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가시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빠 되게 귀여우시다 사실은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 초등학교 들어갈 그 무렵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아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이제 좀 사고를 쳐가지고 좀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할까 했었는데 근데 결혼 안 하고 이제 무산된 상태에서 그 좀 아기가 조금 조금 낙태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조금 업이 좀 이제 좀 잘못된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업이라고 하기에는 난 본인은 착하게 정직하게 사셨다고 보거든요 악하게 짓는 업과 이거는 내가 뭐 아이를 지우려고 솔직히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조금의 문제는 물론 있지만은 그거 자체의 이제 문제는 있지만 생명이라는 거니까 근데 악함으로 인해서 악심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런 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악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대략 선업을 하시면 내가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그게 직업적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 분이시래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악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악업을 하나 지었어도 선업으로도 분명히 그게 퉁쳐지는 게 있거든요 선업을 더 많이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냥 빙산의 일각뿐이에요 그건 사랑하는데 항상 마음의 짐이 되게 커크덩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착해서 생기는 거 같아 요즘에 착한 것도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착하지는 않은데요 아니 아빠 선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아빠 굉장히 선한 사람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셨어요 되셨어요? 네 궁금한 것까지 다 해결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